여자들 포스 선물해야되요 아메리칸? 아이스? 먹방 유튜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채널 이름이 알려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먹방 채널에 나오는 과일잔 아저씨입니다 청계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암적기부 야시장 과일잔 아저씨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한 개 더 넣어주세요 수입입니다 남자는 어디죠? 주는 것도 이렇게 주는 것도 이분 나오게 아니요 안 나오세요 컨셉을 안 줘 안녕 친구야 블루레몬 블루레몬 하나 드릴까요? 5,500원이고 친구야 레몬 하나 골라줘요 블루레몬 나왔습니다 블루레몬 이름을 알아야 제가 찾아가죠 제이엠티 제이엠티 존마탱 존마탱? 네 블루야 뭐야 블루 블루 계산했지 네 탄산이 없으면 좋겠다고? 탄산지가 없어져요 없어도 돼요? 탄산지가 얼음을 갈면 탄산지가 없어져서 네 탄 마음만 남아요 아기도 그래서 깐아님도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먹을 수 있대 다행이다 파월이야 페머스쿠스로 그러니까 프로 쪽에 친구가 많은가 본데 영어를 한국으로 한다니까 전 마탱 유튜브 흥해라 감사합니다 저거 찍어주세요 자 받으세요 그럼 클로즈 해야돼요 사진 찍고 있어요 아 이쪽으로 해야돼요 오늘 오늘 아 이쪽으로 해야돼요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천천히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주